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염블리 염승환 부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불러도 되죠? 네. 축하합니다. 오기 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엄청난 분들이 정말 본인들 일처럼 축하를 해주시고 계신데 부럽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그래도 감사의 인사 한번 하세요. 그래도 여기 8월부터 와가지고 처음에 실수도 하고 그랬는데 또 제가 하는 거 좀 좋게 봐주시고 또 제 영업에도 사실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또 회사 홍보도 좀 잘 되고 그런 것들 좀 잘 돼가지고 우수사원도 되고 승진도 해서 다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 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좋게 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3프로TV도 좋고 연부장님도 좋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좋은 정보 얻어서 좋고 이런 게 정말 참 드문 일인데 계속 이런 관계가 좋은 인연이 이어져 갔으면 좋겠네요. 자 시작해보죠. 네. 시간이 뭐 얼마 없어서 일단 디스플레이 얘기부터 좀 할게요. 어제부터 좀 뉴스가 저녁에도 좀 많이 나왔던 건데 일단 LG전자가 QLED TV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QLED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먼저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내후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LED인데 나노 LED라고 굉장히 가는 LED를 이거는 어떻게 보면 LED를 기존에 백라이트 유닛에 이렇게 딱 탑재를 해서 LCD TV에 탑재를 했는데 그건 이제 자체 발광을 하는 소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나노 LED 같은 경우는 OLED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자체 발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나중에 상용을 하려고 했는데 LG전자가 같은 이름으로 QLED라는 TV를 좀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온라인 기술 설명에서 발표했는데 이거는 삼성 디스플레이 기술하고 좀 다르고 어떻게 보면 LCD T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QD, 퀀텀닷을 붙이는 거예요. 약간 형광물질 같은 거를 좀 붙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좀 판매했던 QLED TV가 이제 거기에 퀀텀닷이 들어가는데 약간 그런 것을 좀 결합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미니 LED입니다. 삼성인자도 내년에 미니 LED TV에. 그런데 결국에 LG전자도 미니 LED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OLED TV는 TV대로 나오지만 일단 고가 시장에서 OLED랑 경쟁을 하는 걸 사실 이제 대부분이 삼성전자 홀로 하는 걸로 다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LG전자마저 좀 뛰어들었기 때문에 LCD 업황은 어쨌든 내년도에 좀 꺾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LCD 업황도 나쁠 게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미니 LED 쪽은 업체 하나가 더 뛰어들어 버렸잖아요. LED 만드는 업체들한테는 되게 좋은 뉴스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그쪽에 부품 이런 데는 괜찮겠네요. 네. 굉장히. 삼성만 하는 것보다 LG까지 뛰어든다는 건 이쪽 시장이 앞으로 커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를 올해 연내에 원래 셧다운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1년 더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보면 결국 이쪽 LCD, TV, LED 이쪽하고 지금 계속 다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직콕 수요가 생각보다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거를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그냥 내비둘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바꿔볼까 지금 생각 중이 아닐까요? 집에. 집에만 있으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자꾸 가구 바꿔볼까. 아니 이제 영화 넷플릭스 이런 거 많이 보니까. 맞아요. 보니까 어차피 영화관은 앞으로 1년 동안 가겠나 이런 생각 드니까 한번 용기를 내보고 싶은 생각이 훅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TV 쪽 수요는 쉽게 지금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는 또 모르겠지만 일단 상반기까지.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관전 포인트는 결국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OLED TV가 어쨌든 많이 팔려야 돼요. 그런 상황이고 그러나 삼성전자와 LG전자 입장에서는 OLED도 물론 많이 팔리면 좋지만 일단 미니 LED 출시가 임박했기 때문에 미니 LED TV도 또 얼마나 팔리는지 미니 LED와 OLED 내년에 경쟁이 치열할 텐데 누가 이기는지 내년도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폐장일입니다. 폐장일이고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FMC 의사록이 좀 공개되는데 과연 거기서 또 연준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역시 제일 중요한 이슈가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 시에 오늘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아마 구형을 할 것 같아요. 오늘 뭐 징역 몇 년을 할지 모르겠는데 구형을 할 것 같고 아마 이제 2월 초나 1월 말로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구형만 하는 거고 선고는 2월 달로 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최종 선고가 나올 텐데 거기에 따라서 또 삼성 관련주들이 또 굉장히 요동을 칠 수 있으니까 오늘 일단 결심 공판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 뭐 뉴스도 보셨겠지만 아까도 뭐 박병재 부장님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개인 투자분들이 어제 역대급 매수 2.4조 원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그 전날 1.8조 원 팔고 바로 그냥 더 사버렸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그런 분들이 꽤 있나봐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많았어요. 특히 바이오 기업들 대주주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보니까 바이오 쪽은 거의 뭐 개인들이 다 순매수 1등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았고. 어쨌든 오늘도 개인 매수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리고 아까 뭐 속보 나왔지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모더나. 모더나가 이제 모더나 홈페이지에 나왔더라고요. 한국 4천만 도주 공급 논의 중이다. 그래서 내년 2분기부터 공급 가능하다. 아니 그런데 그거를 약간 바꿔서 생각해보면. 모더나 입장에서는 사실 빨리 팔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제가 어제인가요. 그저께 글로벌 라이브를 제가 진행을 했는데. 모더나 떡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모더나 주가가 모더냐 이거. 그러면 아재계가 한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 4천만 도주라는 건 매출이잖아요. 그리고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거 어디에 생산하겠어요? 생산은 아마 지금 어제 뉴스 특정업체 거론하기 그런데. 한국의 한 업체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건 한국이라는 거 아니죠. 백신 업체 중에 하나. 그쪽이 우리한테 배풀다 이런 게 아니고. 어찌 보면 그쪽 입장에서도 양수 겸장되는 거 아니죠. 생산되고 매출되면 본인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좋죠 사실. 그래서 모더나 주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어제 오르긴 올랐어요. 올랐어요? 한국 재료로 올랐나? 올랐습니다. 자 이제 지수 시작을 했네요. 일단 오늘 코스피는 어제 사실 뭐 배당락 감안하면 급등한 거죠 사실상. 그런데 일단 오늘 4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이 확실히 좋습니다. 960포인트. 2.99포인트 정도 출발을 할 것 같고.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일단 오늘 어제부터 삼성인자가 좀 흔들리던데. 오늘도 삼성인자가 1% 정도 빠지고 있고. 역시 제약바이오 쪽이 좋습니다. 역시 거론되는 기업들인 것 같아요. 지금 한미사이언스나. 한미약품이죠. 한미약품도 사실 백신 개발 가능하다고 그때 한번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업하고 녹십자 이런 기업들이 지금 5%, 7% 주가가 바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체들 참 좋네요. 그리고 삼성바이오가 뭐 그쪽에 해당되는 기업은 아니지만. 역시 그래도 CM 업체니까 0.4% 정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빠지는 쪽은 LG전자가 최근에 워낙 올라서 차익매물 같습니다. 2.6% 정도 빠지고 있고. 또 SK케미칼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사실 없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2% 이상 하락 출발을 했고. 삼성전자가 일단 계속 차익매물 나오면서 1% 정도 약세를 일단 좀 오늘 오전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에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오늘 또 코스피 쪽에서는 일부 해운주, 펜오션이 한 1.2% 정도 반등했고. 그 다음에 SK네트웍스가 한 1% 정도. 그다음에 크게 오르는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신 업종 정도고. 그리고 대웅제약이 한 2% 빠졌고. 최근에 급등했던 OCI가 오늘은 역시 차익매물로 2.6% 정도 하락세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오늘 좀 특징적으로. 아까 LG전자도 그렇고 OCI도 차익매물로 약간은 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 대표 CMO 업체입니다. 바이넥스가 4%. 그러니까 오늘은 CMO의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 급등 출발했고. 역시 드라마 관련 주죠.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 흐름이 요새도 좋은데. 오늘도 2.7% 정도. 콘텐츠 업체들 지금 날라가요? A스토리는 주가가 정말 우주로 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강하고. 그다음에 역시 미니 LED 하면 서울반도체가 항상 주목을 받는데. 오늘 1.5% 정도. 역시 뉴스형이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하락하는 쪽은 셀트리온 그룹주는 오늘 좀 좋지는 않습니다. 어제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 좀 차익매물 나오면서 한 1%, 2% 정도 약간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지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일단 양시장 다 밀리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2,810포인트. 한 0.3%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거의 빠졌다고 하긴 좀 그런데. 956포인트 0.5% 약간 좀 밀리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별 동합은 오늘도 개인 투자분들이 양시장 합쳐서 한 1,200억 정도. 아침에 좀 매수 출발했고. 외국인들은 지금 최근에 원달러 반율이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 좀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어제는 코스닥을 샀지만 오늘은 코스닥에 대해서 한 350억 정도. 일단 순매도로 전환이 됐고. 섹터 쪽은 일단 오늘 특징적으로는 아무래도 바이오 기업들이 주가그룹들은 좀 괜찮은 편인데. 섹터 쪽으로는 영화 쪽이 좀 상당히 좋고요. 영화주 중에서 좀 오늘 센 거는 사실 좀 뉴스가 나온 게. 그 제이콘트 엔트리가 어제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시간외로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제이콘트 상? 네. 어제 시간외로. 그래서 10% 올랐었는데. 오늘도 14%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그 뭐냐. JTBC 스튜디오라고 이제 드라마 만드는 자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4천억 정도 자금 유치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업체 중에 좀 특징적인 게. 에이스빌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에이스리? 에이스빌. 에이스빌. 에이스빌이 10% 지분 참여를 했는데 텐센트 계열입니다. 텐센트가 투자는. 그래서 이게 중국에 그러면 이게 진출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해석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텐센트는 어쨌든 중국의 대표 또. 한알령이 지금 사실 K컨텐츠도 다 막아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네들이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이거 열릴 거라고 예측을 하든지 열겠다라는 뜻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해석이 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굉장한 호재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 친구들도 열대도 대치죠. 뭐. 아마 근데 중국인들도 한국 드라마 되게 좋아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의 민심을 읽어야 돼요. 블랙핑크를 지금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블랙핑크를. 네. 근데 볼 수가 없으니까. 본대요.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오늘은 이쪽 영상 콘텐츠 쪽에서 제이콘텐트리 같은 기업들. 사실 뭐 요새 보니까 어제 SBS도 갑자기 급등을 하고 돌아가면서 다 이쪽 콘텐츠 기업들이 난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전 세계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판세를 보니까 넷플릭스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가 디즈니가 들어오잖아요. 거기다가 그 나라의 또 OTT 서비스 다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의 일타 뭐 이런 표현이긴 해요. 일타 쌍피가 아니라 일타 쌍피, 오피 하나 만들어서 여기저기 다 주잖아요. 사실 보면 우리 한국도 카카오 TV 있죠. 그러니까요. 네이버 TV 있죠. 정말 많아요. 하물며 김프로가 지금 넷플릭스에 올라가 있잖아요. 개호뜬이라고. 넷플릭스에 전 나옵니다. 아 그러세요.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럼 전장도 나오실까요? 연부장도 이제 곧 나오시게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그쪽 섹터가 정말 뜨겁고. 그 다음에 역시 모더나 관련주 강세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컨택트 기업들이 오늘 그래도 좀 강합니다. 대구백화점, 롯데쇼핑도 백화점주도 모처럼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하락하는 섹터는 오늘은 이제 삼성인자가 좀 빠지다 보니까 반도체 대표 기업도 IT 대표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에는 당연히 반도체가 빠지는 게 좀 부담이 되지만 반도체하고 일부 대형 바이오가 좀 빠지면서 지수는 조금 부담스러운 좀 약간 하락은 나오고 있지만 다른 섹터 쪽으로는 계속 순환매는 돌고 있어서 전체 장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뭐 준비한 거 마저 하시죠. 일단 이제 어차피 이제 연말 연출 좀 다가오니까 오늘 이제 어제 좀 찾아본 것 중에 그 이제 올해 에너지 뉴스 몇 개 좀 나온 거 있어서 좀 정리만 해드리면 사실 정유주 갖고 계신 분들은 올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정말 또 특히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 중에 엑소모빌 투자하신 분들도 상당히 고통 받으셨는데 어쨌든 올해 그 마이너스 유가부터 정유사 조단이 적자까지 좀 간단히만 정리해드리면 일단 올해 뭐 3월 달에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뭐 예전에 한 분 ETF도 나오셔가지고 아주 굉장히 고생하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유가가 좀 마이너스 갈 정도로 참 희한한 사태가 발생했고 또 석유가 저장할 때가 좀 부족해가지고 바다에 이제 배에다가 그냥 실어놓고 그런 좀 사태까지 좀 벌어졌는데 내년도에 대한 전망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유가에 대해서 에너지 경제 연구원은 내년도 유가는 크게는 못 오를 것 같다. 왜냐하면 재고가 워낙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골드만 석스는 굉장히 또 좋게 봤다고 합니다. 배럴당 65달러까지. 왜냐하면 재성의 에너지를 지금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그 시간이 있잖아요. 갭을 메꿔려면. 그런데 그 전에 인프라 투자를 지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경제 살리려면. 그러면 기존에 어쨌든 석유 이쪽으로 투자. 일단은 그 에너지를 좀 확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가가 좀 크게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고 두 번째가 이제 국내 정유사가 올해 5조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다 합쳐가지고. 역대 최대인데 어쩔 수가 없었겠죠. 유가가 워낙 많이 떨어지고 정제마진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총 1위였던 미 석유 공용기업 엑소모빌도 올해 3분기까지 합쳐서 2.6조 원 정도 손해를 받고 주가도 35% 떨어졌고 다우존스 지수에서도 퇴출까지 당할 정도로 좀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너지와 관련해서 올해 역시 급부상했던 게 친환경 에너지. 전 세계 국가들이 2050 탄소중립 선언했고 우리 한국에서는 SK그룹이 알리백이라고 100%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걸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좀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역시 한국이 제일 앞서 있는 분야죠. 수소경제가 시동을 걸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저장 매체로 수소가 각광을 받는데 다만 수소경제가 확립되는 데는 최소한 10년은 걸릴 수 있다는 건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해부터 좀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 내년 1월 4일부터 여러분들 매도하실 때 증권거래세율이 인하가 됩니다. 지금 0.025%인데 0.023%로 인하가 돼요. 0.025%인데 023%? 0.023%로 0.02% 뭘 그렇게 하나. 원래 사무장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2년 동안은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2023년부터는 전면 과세 들어가잖아요. 양도차의 과세. 그때는 0.15%로 더 낮춰집니다. 그래서 향후 2년 동안은 0.023% 좀 낮춰진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아실 거예요. ISA 이 자산운영 범위가 사실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는 안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상장기업 직접 투자도 허용이 돼서 이거는 주가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저변 확대한다는 거죠. 네. 저변 확대할 수 있고 그리고 소득이 있는 사람하고 농어민으로 이게 가입 대상이 제한됐는데 소득 없는 주부 등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되니까 일단 저변 확대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올해보다는 1.5% 정도 상승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주식하고 관련 없는데 갑자기 예전에는 또 군대 생각나서 병장 월급이 이렇게 비쌌었나요? 60? 60만 원이더라고요. 저는 4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와 60만 원이면 진짜 저는 쏘이였는데 그때 20만 원인가 그랬는데 아 장교셨군요. 그것도 N분의 1 또 우리 인사계 형님이 그거 빼고 주면 받을 것도 별로 없어. 제형저축 내고 그래도 병사들 봉급이 올해보다 어쨌든 한 12.5%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 참 그 수수료 0.023이야나 0.23이네요. 0.23 그래서 정정을 좀 해드리는 거죠. 0.25였는데 0.23으로 0.25에서 0.23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보고서 중에 어제 나왔던 것 중에서는 하나금융투자에 김노코 연구원이 썼던 자료인데 11월 달 스마트폰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여전히 역성장을 했어요. 3% 전년 동월 대비해서 3% 감소했고 그런데 10월 데이터보다는 좀 완화됐어요. 10월 달에는 마이너스 9% 역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호전되는데 그런데 그 이유는 애플이 다 혼자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기승전 애플로 끝나버렸습니다. 애플이 워낙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다른 모든 걸 다 압도했다. 그리고 나라별로 보면 중국의 전년 동월 대비 역성장폭은 마이너스 12%로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인데 5G폰이 워낙에 많이 출시가 되는데 아직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고 화웨이가 물량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OVX 그러니까 한마디로 O4, B4가 지금 샤오미는 지금 판매량이 많이 늘었대요. 그런데 O4, B4가 그걸 커버를 못하고 있는 판매량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일단 중국 매출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은 5% 감소했는데 애플은 무려 26%나 판매가 증가했고요. 삼성전자는 3% 정도 증가해서 미국에서는 선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안 좋게 나온 게 LG전자가 25%나 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LG전자 스마트폰이 미국에서는 조금 그래도 팔렸는데 11월에는 좀 부진했고 인도만 나홀로 성장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3% 증가했는데 삼성전자 점유율이 지금 24%까지 올라왔고 샤오미가 26%거든요. 그래서 두 기업 간의 인도 시장 점유율 경쟁은 화해 거 가지고 싸우는 모양이죠? 인도는 그렇지 않대요. 인도는 원래 화해가 거의 없대요. 그래서 인도 시장이 제일 중요한 게 화해 그게 자체가 원래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1위를 하면 좀 되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가 3% 감소해서 시장 증가능력하고는 좀 동일한데 인도에서는 되게 좋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좀 많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화해의 공백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누가 이 화해의 공백을 메꾸느냐인데 일단 애플하고 샤오미가 그 공백을 거의 메꿔버렸고 두 업체는 그런데 나머지 업체들은 다 지금 부진한 편이에요. 삼성전자도 그 공백을 지금 못 메꾸고 있대요. 화해의 공백을. 그래서 내년도에 보셔야 될 건 진짜 삼성이 우리가 좀 기대하는 건 화해의가 빠지는 건 삼성이 많이 차지하는 건데 그게 나오는지 한번 내년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연구원이 이제 연말을 마감하면서 내년 전망 요새 그 증권사 보고서가 다들 애널리스트 분들 아시겠지만 연말에 거의 마지막 주는 다 휴가가요. 그렇죠. 보고서 거의 없는데 보고서 쓰신 거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면 2021년 코스피 상반기에는 아마 3000을 좀 돌파하지 않을까 그런 제목으로 좀 썼는데 일단은 상단은 3100 하단은 2620으로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2740과 2940 정도로 지금 예상을 좀 해놨고 일단 내년도에 좀 봐야 될 건 정책과 백신을 좀 믿고 갈 수 있다. 일단 백신이 나오니까 경기는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수 레벨도 지금보다는 좀 위에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고 내년에 1월 달에 역시 조지아 상원 선거 바이든 행정부가 출밤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1월 5일에 조지아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빅테크 기업들한테는 일단 악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약간 리스크 요인으로 집어지셨고 1월 달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업종으로는 화학이나 철강 같은 소재 업종하고 그다음에 역시 아까 김선우 연구원님 나오셨지만 IT 업종 반도체 중심으로 하는 이 두 개 업종을 1월 달에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좀 적어주셨습니다. 1월 5일 날 진짜 조지아에서 혹시라도 민주당이 이어버리면 IT 섹터는 영향을 받겠지만 바이든 정책 수혜주 이런 것들은 또 날라가겠군요. 경기민감주 호재죠. 경기민감주의 SOC 관련 거기다 뭐 뭡니까?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은 뭐 오히려 이게 반대급으로. 블루웨이브니까 바람 확 불어버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1월 5일 좀 그게 약간 업종의 색깔을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시장 색깔을. 아까 말씀드린 정유도 어떻게 보면 만약에 민주당이 이겨버리면 결국에는 좀 위로 한번 튀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관련 섹터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그 뉴스를 잘 기억하십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기름값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경기 진작하고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면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정유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와 관련해서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같은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던 보고서인데 지금 시장에서 지금 컨센서스는 어쨌든 공화당이에요. 공화당이 이기는 걸로 형성은 돼 있는데 한국투자증권의 김성근 연구원은 뭐라고 했냐면 의외로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도 있다는 거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우선 여론조사 결과에서 일단 너무나 박빙이다. 지금 박빙인 상황이라서 예전에는 분명히 다 공화당이 이길 걸로 예상했는데 박빙이라는 거는 민주당이 추격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조지아주의 유권자 구성 변화가 이걸 무시할 수 없다고 썼더라고요. 뭐냐면 바이든 후보가 사실 민주당 후보로는 1992년 이후로 처음으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조지아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 원동력이 뭐냐면 흑인 유권자 몰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2016년부터 20년까지 새롭게 등록한 유권자 구성 중에서 흑인 유권자 비중이 증가폭이 제일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지아에서. 그게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상원의원 선거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의외로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도 있다.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긴 미 대선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조지아주의 상원의원 선거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봐야지 네. 맞습니다. 완결판이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1월 5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한 1월 6일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새해 벽두부터 좀 관심 두고 보셔야 되고 현지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줌으로 한번 연결해서 조지아 쪽에 계시는 분을 한번 연결해보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조지아 쪽에 사시는 분 아틀란타죠. 아틀란타 이런 데 사시는 분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한번 연결해서 그쪽의 민심 풍향계도 한번 읽어보죠. 다 했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벌써? 네. 원래 제가 그때 김 프로님 전화 오셔서 처음 해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원래 9시 5분까지만 하기로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또 하다 보니까 나는 사실 그 기억이 나는 게 내가 전화를 해서 했더니 좀 당황하더라고 우리 염부장께서. 그래서 했는데 통상은 그런 섭외 전화를 제가 하면 하겠습니다. 못합니다. 이런 반응이 오는데 며칠 있다가 한 번 사전 미팅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 염부장 부장이 저한테 전화를 뭘 미팅을 해? 그냥 하면 돼. 그런 생각했는데 저는. 그런데 이걸 한 장인가 두 장짜리로 싹 써온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걸 넣어서 그 시간대를 하겠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할 텐데 뭘 이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진짜 보면 한 1분도 30초도 허투루 쓰임 없이 그 시간을 꼭 채우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죠. 이거 보시는 분들의 최종 목적은 사실은 자산 증식이잖아요. 그러려면 정보거든요. 정보가 중요한데 아침 시간에는. 그래서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방법을 모르신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요약해서 아침에 드리면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제가 압축을 해가지고 다 일단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나 다 좋아진 거. 그리고 어쨌든 오늘 방송으로 이제 2020년 염승환 부장과의 방송도 종료가 됐습니다마는 어제 방송 이후에 또 저희가 점심 때 만나서 2020년을 증시를 결산하는 10대 이슈들 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 찍어놨어요. 그래서 연휴 기간 때 여러분께 또 보내드릴 거니까 아쉽지만 염승환 부장은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또 청취자 여러분들 또 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인사를 드리죠. 염승환 부장님 참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중권의 염승환 부장이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